물에 를 먹기 전에 소품 좀 주세요. 하하... 아니 물에 먹는데 소품이 필요해? Where is 소품? 일단 눈 가리고 한번 제가. 저 이런 거 무서워해요. 점심 게임 여러분들의 미각을 통해서 물에 들어있는 재료를 맞추실 겁니다. 이래도 되잖아요. 좀 더 먹어보고 맛이 안 느껴져요? 맛이 안 느껴지는데 계속 해도 되는 거죠? 그건 당연한 거지. 한 입만 먹겠습니다. 아 한 입만이요? 눈에 드는 게 없구나 이제. 그럼 일단 물에 한번 입장해볼까요? 물에 입장하십니다. 저 진짜 미각기운 하거든요? 이거 게임 잘못 고르셨는데 제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아니 형 어차피 한 가지 맞추는 거예요. 아 그래? 자 가볼게요. 네. 뭐 뜨거운데? 아 야 씹히는 소리 들어봐. 뭐 후루룩 소리? 꼭꼭 씹어. 나 맞춘다. 네 그 다음 사모님 앞에 있어야지 아니 뭘 먹어야 되잖아요. 물회가 근데 그 양념 때문에 제일 맛이 느껴질진 모르겠다. 물에 양념 돼 있는 회 맛을 어떻게 맞춰? 아니 야채밖에 없는데요? 나는 이 국물만 먹어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거든? 근데 다 먹어볼게. 국물 흐리니까 좀 해서 응? 물회가 어디 있어? 야 적당히 먹어. 아 두 번 먹는 거 같아. 이미 흐렸던 거 흐리고 이러면 안 된다. 식사를 하고 있어 테스트인데. 그럼 물 싸대기요. 후루룩 소리가 들리지. 얼마나 크게 먹고 있냐. 야 국물만 먹어도 안 되메. 형 이거 다 알아요. 여기 옆에서 웃고 계시는 거 같아. 야 성원아 적당히 먹어라. 저요? 아니야? 저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요. 먹으면 되는 거예요? 아 근데 지금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. 아 적당히 드셨어요. 잠깐만 너 흘린 거 같아. 아 뭐지 잠깐만. 입에 안 들어가요. 그만 좀 담가주세요. 아 그동안 먹던 거 저희가 먹는 거예요? 아니야. 다 새 거야. 이 형 됐어요? 어땠어요? 몇 번에 넣었다고. 이 준욱이 형이 많이 먹었으면 다 알 거 아니야. 하나만 드셨어요? 맛은 어떠세요? 맛은? 맛 좋아요. 시원해요. 너무 맛있다. 난 지금 내 입안에 하나만 이 회를 냅두고 있어 지금. 야채 다 골라먹었어.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에 하신 게 이래야 돼. 성원아 끝났어? 네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 이거 뭔지 아는데 우리가 동시에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. 아 맞네. 닭집시 아까 여기가 있던 마우터가 어디 갔다. 아 네 회만 맞춰주세요. 어? 근데 뭐 물었는데. 이거 태양초. 태양초. 사이다. 태양초. 태양초. 사이다. 식초. 설탕. 마늘. 참깨. 네. 안대를 먹고. 아니 저 죄송한데 고추장 밖에 못 먹었지. 내가 바닷가에서 20년에 살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응 꺼내서 보면 안 되죠. 아 그래서 본다고? 응. 아 이거야. 아 뒤통수 한 대만 때리라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자 갑시다. 자 준비 됐어요. 카운터 세주세요. 형. 아. 웃겼던 거 해산물 하나씩만 말씀해주세요. 해산물 보고서. 누나 회. 회인데요. 잡어. 잡어. 뭘 잡어. 그 종류를 적어야 돼요? 그렇지. 아 나 잡으로 썼는데. 생선이라고 적지 그러면. 물회에는 잡어밖에 안 넣는다. 여러 가지 고기 넣잖아. 그냥 내 손이나 잡아. 그러면 회라고 쓰면 다 나오지. 할 수 있을게요. 가면. 지수 씨가 거의 한 주먹을 드셔가지고. 근데 웬만한 물회면 해가 들어가잖아요. 찍었습니다. 광어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그렇지. 광어는 무조건 들어가. 지수 씨는 어떤? 전복인 거 같았는데 뭔가 돌기가 안 느껴져서. 소라 같기도 하고. 호라이스리. 멍게. 멍게는 못 느꼈어. 그리고 회는 완전히 그냥. 뭐 이렇게 짤짤하게. 길쭉하게 썰어져 있어가지고. 무슨 회인지 모르겠어. 두꺼워야. 확실히 아는데. 아 근데 똑같은 거 또 썼을 거 아니야 우리. 겹쳤을 수도 있지. 겹쳤을 수도 있지. 잡아 인정해 주세요 잡아. 근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지. 그거 그건 약간 잡을 안 치지. 우리 같은 편이야. 왜 이러니까. 나는 인정한다. 맹우성도 주나요. 아 근데 빈속에 물회 먹고. 아니 아침부터 물회 빠트리고. 점심에 물회 주고. 그니까. 너무 무례한 거 같아. 뭐 쓰셨냐면은. 회성씨가 잡어. 이게 잡어예요? 잡어 안 들어갔어 그래도. 아 잡어가 안 들어갔어. 그리고 황호씨가 소랑. 아아. 두자 두자. 안 적을 거 같았어. 수호씨가 건복. 진욱씨 광어. 잘했다. 잘했다. 잘했다 뭐야. 진욱씨가 해삼. 해삼. 해삼 들어갔어. 왜냐하면 해삼은 나밖에 안 집었을 거 같았어. 잘 썼다 우리. 골고루 잘 썼다. 하나 둘 셋. 이 정도면 끝이야. 잠시만 주고 식사 시작하겠습니다. 네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그래. 들자.